자, 계속해서 주택법 공부하겠습니다. 주택법. 주택법이 적용 범주부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7문제 중에서 4문제, 5문제 정도를 보통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최근 한 3년 정도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 묻는 것이 대부분 출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논리 구조 자체가 숫자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서 일단 주택법이라고 하는 건 건축법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소위 주택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 주택법에 대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건축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택법은 이 건축허는 과정 자체가 용어가 좀 바뀌어요.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 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택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건설 등 있게 되면요. 이게 이제 분양을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개 분양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주체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돈 많다고 누가 아파트 사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공개 분양을 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개 분양의 예외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공개 분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서 논의했지만 이 주택법은 선분양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물건과 틀리죠. 이 주택에 관해서는 공사 진청률 40%만 되더라도 미리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재화와 다리 주택에 대해서는 좀 독특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치고 용의 지형이 묶어서 한 문제 정도 구성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택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택이나 부대시설 또 복리시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주택단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봅니다. 주택단지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 주택단지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 주택단지에 이러이러한 것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미쳐서 거기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단지가 두 개가 된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혹시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두 개 단지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의 파트에서는 숫자가 포인트죠.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시군계획예정도로에 있어서는 폭이 8m.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 되면 어떻다?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괄호 열고 있는 부분, 4번 뒤에 국지도로라고 하는 게 있죠. 국지도로에 있어서 폭이 얼마? 8m 이상이 되게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이거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고요. 숫자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어떤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예정도로다라고 한번 도시계획예정도로라고 전제해보자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지나가고 폭이 4m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런데 폭이 10m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두 개 단지로 보겠다. 또 이게 만약에 지금 국지도로다라고 했을 때 이 국지도로가 뭔지 모르겠지만 혹여 이 국지도로가 폭이 4m짜리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단지예요. 그런데 폭이 10m다. 그럼 즉 8m 이상이 되면 어떻다? 이때도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로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일반 도로일 때는 16m짜리라고 하면 그건 하나의 단지로 봐요. 그런데 폭이 22m다. 라고 한다면 20m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국지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에서는 폭이 8m 이상일 때 바로 별개의 단지로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숫자 27대 구성이 됐었고 그전에도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일반 도로 도시계획예정도로 국지도로 관련해서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8m 이상. 그다음에 국지도로 8m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의미 없고요. 넘어가서 주택이라고 하는 정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공법이라든가 한정법 관련 영역에서는 보통 세 법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 외 주택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요. 부속 토지까지를 묶어서 토지와 건물 일부를 묶어서 그걸 따로 주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 여기서 노재 포인트는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해서 일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경우 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나와 있죠. 뒤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수도권에서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기국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목의 8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항목 들어가야 되죠. 수도권도 아니고요. 도시 지역도 아닙니다. 시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읍면 지역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는 그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법정원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표현이 간간히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바로 수도권은 85 도시 지역 85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마무리 있는 것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촉진이라고 해서 원칙과 특례로 봐야 되는데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건설케 할 수 있다 해서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규모 주택 많이 지어서 주택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건설케 할 수 있다.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내면 큰일 나요. 바로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주체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르쳐서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주택조합이거나 또는 고용자인 경우에는요. 이 국토부장관 100%까지 강제로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건설케 할 수 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주체라고 해서 자 집장사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또는 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저축증서 나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분양 추첨을 해야 되는 문제가 기본이에요. 고주택의 공급 방법 중에 그런데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다라고 한다면 그 조합에게 우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가 고용자 이건 사원아파트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자나 또는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주택법상의 주택 공급 방법 관련해서 공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공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기 때문에 바로 100%까지 강제로 건설할 수 있게 돼서 숫자만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주택, 수도권은 85, 도시적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그리고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일 때 국가에서는 100%까지 강제로 공무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고용자였을 때 바로 100%까지 공무주택, 규모주택으로 강제로 건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27회 때 이제 문제 구성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역시 숫자에 관한 부분이 주된 논의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부엌 하나입니다. 화장실은 뭐 이제 방마다 한두 개씩 더 있을 수 있지만 부엌이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대, 한 세대, 한 가족만 들어가서 사는 것을 전제로 이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1인 가구, 1인 세대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파트에다가 한 사람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에서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정의 보니까, 정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다만 구분 소유권은 인정할 수 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두 세대 이상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택을 가리켜서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소위 건축 기준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여기 현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의 대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고조 등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래서 중간에 그 두 세대가 분리할 수 있도록 경계벽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 쟁점 포인트가 돼서는 3분의 1, 3분의 1. 이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이거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주택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300세대의 주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주택단지에 최대 얼마? 10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 공간에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단지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나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세대수 기준으로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고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년에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게 없어요. 최근 문제에서 좀 어렵게 구성을 했던 게 이 세대 구분양 공동주택은 최소 14제곱미터 이상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법이 바뀐 건데 뒤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할 때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할 때 나왔던 법주문인데 한 세대가 한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최소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다른 파트의 법주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이것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 수 대비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숫자만 외우면 풀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00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택법 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갈 때 300세대 이상인 경우하고 미만인 경우는 천양지차 전혀 다른 건축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미만을 전제로 한다. 뒤에서 계속해서 300세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주택 단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 제가 봤어요. 전에 아파트 어떤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보니까 299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99세대와 300세대는 그게 그건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을 사업주체가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299세대 즉 300세대 미만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주택법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조문이 될 텐데 일단 국민주택 규모주택 수도권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라고 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을 분류할 때 다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이외에도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정의 5개층 이상이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공통점 4개층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4개층 이하에 660을 초과하게 되면 연립 4개층 이하에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 기숙사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 주택법은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 법이거든요. 기숙사를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사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의 종류 이렇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분류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걸 단지형 다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립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지형 연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걸 원룸형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명복 정부 거의 말기쯤에 이르러서 이 제도가 문제가 됐는데 이명복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게 주택 공급량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린다는 시장의 시그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게 급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에서 집을 지지 못합니다. 타선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량이 딸리게 돼요. 그럼 또 집값 급등하는 문제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수의 숫자 노름을 하게 되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주택 건축 양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념,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대폭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1세대당 주차장 한 면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 없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13대당 하나의 주차 면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해서 대폭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해서 또 하나가 나중에 나올 텐데 분야가 상한제에 그 당시 다 적용을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야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능력되는 대로 돈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촉진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숫자 노릇인데 주택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지형 다세대에서 기억할 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죠. 원래 이제 다세대라고 나선 4계층 이하의 660 이하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얘는 특별히 어떻다?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층수하러 봐주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또 단지형 연립에 있어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주된 출제 포인트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걸 우리가 원룸형 다음 페이지 가면 종류 나와 있죠.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별 독립된 주가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은 좀 단순화시키면 그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원룸이라는 개념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 나와 있죠. 이게 작년하고 바뀐 부분인데 세대별 주거 전용관이죠.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와 있죠. 그래서 미리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아파트가 연립이 다세대가 60제곱미터이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얘는 어떻다. 원룸형 주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주거 전용관적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만 원룸형 주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욕실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것. 원룸형 주택은 원룸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 다만 그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치면 구성했었죠. 그래서 20제곱미터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제곱미터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그 외에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룸형 주택에 있어서는 굳이 요건을 따진다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다 얘기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라는 개념. 그래서 특히 중요한 사례형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60제곱미터의 아파트다. 그럼 이건 원룸형 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사례형으로 구성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면 다 뭐가 될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 원룸형이 될 것 같은데 원룸형 주택에서는 따로 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의 출전 기술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 원룸형 주택의 요건 등을 갖고 문제 구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시험문제 답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바로 건축 제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일단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일반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짓게 되면 개판되버립니다. 아까 우리 일반 주택은 최소 주차면 한 면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대 한 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10세대, 일반 주택 3세대 이렇게 했을 때 주차면은 4개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주차할 거냐?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건축기 한번 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흥명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없다는 데 오르평.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흥명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지형 연립과 원흥명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외적으로 원래 함께 건축해서는 안 되는데 함께 건축 가능한 경우 이걸 갖고 대부분 답을 뽑아요. 역시 법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원흥명 주택과 주거조정론적 80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 있죠. 용도 지역을 불문하고 원흥명 주택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원흥명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최상층에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역세권에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는 원흥명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논의의 포인트는 준주거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상업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세권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에 좀 작은 필지라고 할지라도 많이 지어올려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역세권의 개념이 준주거적 상업적이라는 개념을 던져주고요. 이때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다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문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나와 있는 것이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이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얘기예요. 소위 반값 아파트와 관련이 되어 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바로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우리 주택법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 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가장 비중 여러 개를 차지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택지비가 가장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값도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분양을 함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부 돈 일부와 부속 토지까지를 묶어서 주택으로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분양을 해주는 거죠. 대신 토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을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죠. 물론 시장에서는 이걸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의 한 영역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싸늘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만약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땅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지금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은 논리구조상 삼성, 현대 이런 데서 할 수는 못하겠죠.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이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거 4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에 대한 이임대차 기간 40년 이내.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이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이때 어떻다 40년의 범주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해서 최대 80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거기에 임대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험지문에 포인트 안될 테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지상권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영역, 민법에서 공부할 때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계약법, 계약법 채권관계,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임차인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특례조항을 두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의제라고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는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본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토지임대차라고 되어 있지만 지상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0년까지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승계라고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분양했다는 이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해서 역시 임대차에 있어서도 지상권 의제했었고요. 사실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고 문제 구성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쟁점을 삼자라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건 몇 년 40년이라고 하는 이 정도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값 아파도 관련한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 이제 공동주택,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스테이, 연립, 아파트 등이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맥락으로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수치 조작하는 거예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쯤에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 되게 많이 공급한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주택이라는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창조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국토부에서 자료를 발표해요. 일반 분양 3만 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준주택 1만 세대 하게 되면 신문 기자들이 기사 쓸 때 3만, 2만 해서 6만 세대 분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주택법상의 주택, 토지임대분양주택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주택법상의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숙사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중생활시설, 이거 고시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과거에 고시원으로 불렸던 것을 다중생활시설로 용어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 노인복지주택, 이게 주택이냐, 이게 주택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주택법상의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 분양이라는 게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거 가지고 청약할 수 있는 게 주택법상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저축예금부금 뭐 이런 거 갖고 온다고 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도 분명히 주택이 맞긴 맞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피스텔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바로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에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가리켜서 바로 준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종류 묻는 거 해서 그 당시 시험문제설은 지금 계속 다중생활시설을 주로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준주택의 종류 용어 파트에서 기억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부대, 복리, 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는 1단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바로 주택단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부대, 복리, 간선을 따져붙는 거 단순 암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대, 복리, 간선 비교를 할 때 일단은 부대시설과 주로 복리시설 비교하는 게 주된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시설, 주택단지에 딸래인 밤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주택단지를 들어가게 있어서 들어가면 있어서 차를 끌고 운전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했을 때 이 운전자가 마주하게 되는 시설물을 가리켜서 부대시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담장 옆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지나게 되면 도로 있죠. 그 도로 이름을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 지나게 되면 마지막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주차장 옆에는 항상 강력본도로 보장은 바로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부대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관련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억수로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법에서 규정한 부대, 복리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원래는 이 부대시설도 한 70까지 되고 복리시설도 한 50까지가 돼요.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원래 법조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나와서는 그 입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복리시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시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은 도로 없어도 되지만은 마트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이게 70년대, 1960년대 이때 만들어진 법조문을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부대시설, 차 끌고 들어갈 때 접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대시설 자 복리시설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연령대에 따라 한번 비교를 볼까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어린이놀이터하고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인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운동시설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개념이 경로당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전세대 아울러서 꼭 필요한 것들 마트, 바로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자 이건 뭐 연령대에 따라서 이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부대복리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거 근간이 되는 시설을 가르켜서 간선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큰 도로하고요. 큰 도로하고 연결시켜주는 도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이걸 뭐라고 합니다. 간선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복리, 간선을 비교하는 것들 많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깜빡시하여 착각하면 이게 어리버리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부대복리, 간선 등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제가 리모델링 관련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최근 26회, 25회, 27회 이때 한참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증축과 대수선이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분류하면서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이 있었죠. 그중에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부를 때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관련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걸 되게 많이 수선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켜도 이건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수선은 10년 지났을 때 그리고 비교해서 증축은 15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먼저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존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미연주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증축의 범주, 증축의 범위와 관련해서 기존의 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고 기존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가 주거 전용 미연주택이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10분의 3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고요. 두 번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는 일단 숫자부터 정리해볼까요. 100분의 15까지 바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해서 수직증축이라고 하는 것 기존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이 되면 3개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고요. 14층 이하가 되면 이때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여기서는 숫자 물어보는 게 주된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별 의미가 없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주택단지 살고 있는데 다 좋아. 교육환경 다 좋은데 집이 좀 좁아서 힘들어. 그랬을 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좀 면적을 늘려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 초기에 시행되는 과정 등을 보게 되면 좀 웃겨요. 왜? 이 평면 모양 자체가 앞베란다, 뒷베란다, 베란다를 쫙 늘려버리다 보니까 집이 좀 기형적으로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때 증축의 범위 기존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고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떻다? 10분의 3까지 증축할 수 있다. 40%, 30%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분의 4가 되든 10분의 3이 되든 증축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지금 새로운 분양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가 다 덤택기를 써야 돼요. 자기 돈 처벌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되지 않죠. 왜? 워낙 들어간 돈은 많고 실질적으로는 집 좀 넓어지는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의 어떤 타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그런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골 때리는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옆으로 좀 늘리고 양쪽 베란다로 좀 늘리고 나서 그걸 다시 칸을 구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세대수 증가라고 하는 건 100분의 15까지 가능하다. 즉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졌어요. 왜? 세대수가 15%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 관련 자금을 받아서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분당 이런 데서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15%까지 증가시키는데 층을 올리지 못하면 이게 집 모양이 더 엽기적으로 길게 가늘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한 층을 더 올린다. 두 층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층수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이 되면 3층까지 늘릴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가 될 때는 2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속 허용해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지난 작년인가 8월인가 9월에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무너지면 여러 명 죽거든요. 그래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이게 돼야지 이게 뭐라고요. 집 모양도 좀 정상적으로 나오고 면적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6개 때 이 바로 리모델링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주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정비 기본 계획과 똑같아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리게 되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됐었고요. 자 도 밑에 있는 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일반시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닐 때는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바로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자 지금 이 기본 계획 정비법에 따른 정비 기본 계획이란 것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했었고요. 작성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정비법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 똑같습니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했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한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27회 때 숫자 물어본 문제 옆기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기준으로 분석할 때 따로 그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정비법에 따른 도시민 주건령 정비법에 따른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정도는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리모델링의 허가. 자 중간에 여기 생략하고요. 리모델링의 허가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짐은 하나밖에 구성이 안 됐고요. 이걸 자체를 모여 보자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뭘 얘기한다. 증축과 대수선을 얘기한다. 근데 우리 건축업 공부하실 때 증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죠. 자 대수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증축 또는 대수선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양쪽 다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의 허가라고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입주자 등이 입주자 등이 어떻다고요. 바로 허가를 받는 케이스. 근데 그 중간에 내용을 다 외우자는 건 아니고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만약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주체가 되게 되면 이때 바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업 주체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게 되는 것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할 때 80% 이상의 동의, 각 전체 단지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요. 만약 동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각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있어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 관련해서 조합원의 자격증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법조문을 분석을 해봤을 때 확률상 99.9%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이거 설립을 해야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리모델링은 뭐라고요? 허가를 얻어야 된다. 해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뭐야?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관련해서 미리 봤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건설 재원에서 주택상원 사채라고 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 재원 관련해서 두 개가 지금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상원 사채 얘기하고요.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주택상원 사채, 회사채 일종입니다. 사채, 회사채 일종, 회사에서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서 회사라고 하는 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이 있는데 지방공사는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야야 돈 좀 꼬죠. 앞으로 집으로 돌려줄게 라는 개념. 종이조갈이 주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주택상원 사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사채 발행할 수 있고요. 등록사업자 사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등록사업자는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일반 건설회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회사를 가리켜서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옛날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이런 거에서 한 번 포인트를 줘봤고요. 김형 주택상원 사채 발행 방식,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구조는 이런 식이죠. 야야야 3억만 꼬죠. 3억 5천짜리 집을 줄 테니까 이게 할인 발행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3억 꼬죠. 3억짜리 집을 줄게요. 이게 액면 발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상법 478조 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논리구예요. 지금 상법 478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야야 돈 좀 꼬죠. 앞으로 돈으로 돌려줄게 라는 개념이 상법 478조 1항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상원 사채, 주택상원 사채라고 하는 것은 야 돈 좀 꼬죠. 앞으로 뭘로 주겠다. 주택으로 돌려줄게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법 478조 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주된 논의의 대상은 바로 등록사업자의 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이 주된 출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주택상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주택공사는 믿을 수 있는 애니까 LH공사 믿을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소나 등록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주택상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금 5억 원 이상 건설업 등록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굳이 외운다면 세 번 장목이죠. 해서 그동안 집장사를 쭉 해왔던 애들 바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이런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바로 주택상원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등록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이런 주택상원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행규모 요건 아직 안 나왔는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원 사채 발행규모 최근 3년간 바로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27일 때 답이 됐던 것은 오른쪽 페이지 효력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주택상원 사채 등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 승인 얻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증받아야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물적요건, 인적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라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원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라고 되어 있죠. 해서 등록사업자가 지금 주택상원자를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말소가 됐네요. 뒤에서 이제 이건 우리가 공부할 범위를 벗어낸 데 주택권 말입니다.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 원칙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증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증한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사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것이고 해서 이거 가지고 27회 때 답을 뽑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상원사채 상환 등 관련해서 양도, 중도, 해약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주택상원사채는 김영식 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할 게 이제 공급질서, 결혼 금지할 때도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주택상원사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구조상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예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2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내용들을 어디서 한번 공부하셨냐면 도시민주관경정비법에 있어서 재건축주업원의 지위, 양도가 특이과일지원의 재건축주업원의 지위, 양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서 상속과 이원,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바로 특이과일지원의 재건축주업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 얘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뒤에서 분양과 상한지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에서 사실은 이걸 따로 외워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면 있어서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 이 정도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의 근무 상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주택으로 이사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주택상환세제 예외적으로 양도, 중도, 해약 등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이고 주택상환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택상환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체결까지 3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아직 시험이 안 나오는데 현금상환도 가능합니다. 이 사채권자가 갑자기 집이 싫어진 경우가 있어 그냥 나 현금, 원리금, 이자 쳐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 바로 현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한 거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주택상환사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데 자,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야, 우리 주택건설자금 부족하니까 돈 좀 구워줘 앞으로 주택으로 줄게 라고 하게 되면 그 돈 구워주게 되면 그때 받는 종이조거리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런 주택상환세제자는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하라고 내 집 마련하라고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게 된다. 좀 이따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또 한 번 할 테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원래 입주자 저축증서 이렇게 가는 거죠. 주택법은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 제도였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분양을 받고 싶다.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 몸을 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입주자 저축증서로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딱 한 가지가 통합됐어요.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것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냐면 뒤에서 공급질서, 교란금지 파트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입주자 저축증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등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상환사체도 그렇고 입주자 저축증서도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금지가 돼야 하는데 바로 상속 등에 의한 경우 나중에 그러하지 않냐고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역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상환사체하고 입주자 저축증서는 여기서 내용보다도 나중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파트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으셨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